자 다음으로 킹덤 체육대회 선수단 선서가 있겠습니다 비투비 스트레이키즈 에이티즈 팀의 선수 대표 스트레이키즈의 아이엔 아이콘 SF9 더보이즈 팀의 선수 대표 더보이즈의 에릭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내들이네 귀여워 네 하면 되나요? 에릭 씨 화이팅! 멋있다! 강정님 귀엽다! 귀여워 하나 둘 셋 선수단 선서! 선서! 킹덤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일동은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승부 앞에서 연차는 잊어도 경기 규칙까지 잃어버리지는 않겠습니다 귀여워 하나! 우리의 몸은 멜로디, 아이코닉, 판타지, 더보이, 스테이 에이티즈 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상에 조심하겠습니다 예! 예스! 하나! 오늘만큼은 킹덤의 인싸가 되어 모든 팀원들과 침묵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스! 이상 선수 대표 아이엔! 에릭!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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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괜찮아요! 귀여워 귀여워 원래 저렇게 하는 건가 아 귀엽다 정말 소름 돋게 귀여운 두 분의 선수단 선서였습니다 자 이리 가! 잘했어 잘했어 길게 물어주고 싶다 알게 알게